이쁘죠? 귀엽죠? 사랑스럽죠? 6.25 때 난리 난리도 아니었어. 저 좀 지나갈게요. 늦었어. 저희 보물 딸 정란이. 텔 텔 텔. 썸브리나 썸브리. 얘가 몇 개째 지금 뜯고 있는 거예요? 쟤 아주 막강한데. 저는 이은지 씨의 남편. 이은지 씨의 남편. 치과 의사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떡해. 이걸 먼저 해놨어야 하는 것 같아. 국이랑 브로콜리밖에 없어. 우리 시켜 먹을까? 병원에서 빨리 오면 안 되겠다. 병원에서 빨리 오면 안 되겠다. 고기는 고기는 고기는. 영손이 안 가? 란이 뭐 줘야 되지 지금? 씻고 삼켜. 그냥 삼키지 말고. 엄마 뭐래니? 한글자막이. 한글자막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